자 이 시간에는 4장 할 차례죠. 4장. 기초 내용, 일반 물리학 기초의 4장.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의 법칙은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상 운동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힘인데 힘에 대해서 100%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아는 듯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그게 운동의 법칙에 관한 건데요. 운동의 법칙을 얘기하려면 먼저 앞에서 우리가 3장까지 해서 운동을 기술하는 법을 얘기를 했죠.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근데 그러한 운동을 기술했을 때 운동의 변화, 그러니까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것을 뉴턴이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속도가 생겨나는 원인이 힘이다라고 뉴턴이 힘에 대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힘에 대해서 딱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는 물체의 힘이라는 것이 가해지면 그죠? 그러면은 물체에 변화가 생겨요.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요것이 바로 운동의 법칙의 핵심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가속도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것은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은 물체가 있어도 물체의 모양의 변화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물체가 입자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실제는 크기가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 힘을 가하면 물체가 완전히 단단해서 변형이 안 생기는 경우가 아니고 실제는 모양이 변하죠? 그래서 그때도 힘이 가해지면은 물체의 모양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변형의 원인, 변형의 원인이 되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운동 법칙, 일리상 법칙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성이라는 물리적인 성질을 도입을 해가지고 후계 법칙, 그러니까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경우에 변형을 고려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힘에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힘이 뭔지는 정확하게 기술하기는 어려워도 힘이 뭔지는 느낌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죠? 평소에 우리가 힘을,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힘에 대해서, 힘을 가하는 경우를 보면은 용수철을 한쪽에 묶어놓고 한쪽 끝에 용수를 잡아당기면 용수레에 힘을 가해서 모양이 변하는 거죠. 용수를 늘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난감 수레에, 아니면은 뭐, 아기인가요? 유모차처럼 수레에다가 막대를 달아서 끌어당기면은 수레가 끌려오죠. 그러니까 수레의 운동이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럭비 선수가 럭비공을 발로 뻥 찼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럭비공의 모양도 찌그러질 거고, 동시에 럭비공의 운동도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힘이 작용해서 일어난 현상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두 물체가, 한 물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물체가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서 힘을 가하는,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접촉힘이다. 그렇게 크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용수를 잡아서 접촉을 해서 끌어당겨야 용수를 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레의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고 끌어당겨야 실제 수레가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과 발이, 선수의 발이 접촉을 해야 공에다가 힘을 가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접촉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힘들은 이렇게 꼭 접촉을 해야만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힘은, 그런 힘을 마당힘, 장힘, 필드포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먼 거리에서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물체들이 닿지 않아도 힘을 가할 수 있는 거다. 염력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염력은 그냥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거고요. 실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중력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질량과 질량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기력은, 이거는 이제 겨울에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머리 감고 말린 다음에 머리 빗으로 막 머리를 빗어대면은 머리가 다 그냥 붓이 뜨잖아요. 그런 경우도 정전기에서 서로 전화를 띈 대전체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데, 그런 경우도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힘을 주고받게 되죠. 전기력도 장힘의 일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 그렇죠? 자석하고 철, 철가루를 가까이 대주면은, 이게 접촉이 안 돼 있어도 철이 끌려오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힘을 가하는, 주고받는, 먼 거리 상호작용이다. 장힘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촉에 의한 것, 떨어져서도 가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는데, 좀 더 본질적인 힘에 대한 것을 조설했더니, 그러니까 힘은 이제 운동 1, 2, 3 법칙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두 입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크기가 있는 물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더 기본적인 법칙으로 들어가면 크기가 없는, 아니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기본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자연계에 알려진 기본적인 상호작용, 기본적인 힘은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알려져 있어요. 그럴 때 크기가 가장 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강한 행력, 강한 행력이 제일 크고, 전자기력, 약한 행력, 중력이 가장 작은데 아주 작아요. 이 세 힘에 비해서 중력이 아주 작은데, 그럼 이런 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려져 있냐면, 강한 행력은 핵자와 핵자 사이, 그러니까 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양성자. 원자 핵 속에, 아주 좁은 원자 핵 속에, 중성자, 양성자, 또는 중성자, 중성자, 양성자, 양성자. 이런 핵자들 사이에 강하게 당기는 인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강한 행력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서로 영향이 맺혀요. 그러니까 조금만 멀어져도, 강한 행력이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도, 힘의 세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있기 때문에, 10의 15승,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 안쪽에서 힘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은 전하와 전하 사이, 전하 끼리에 주고받는 힘이다. 물론 이것도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같은 전하 끼리는 밀치고, 반대의 다른 부호의 전하 끼리는 당기고, 그 다음에 전하가 없으면 전자기력을 안 받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자기력은 원거리,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거리까지 힘이 0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상황은 충분히 떨어지면 힘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0으로 근사를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힘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한 핵력은 원자핵의 안정화 단계에서, 원자핵이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가 좀 낮아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개입이 되는 힘이 약한 핵력이다. 그래서 핵력으로 되어 있지만, 전자기력보다 매우 크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근거리예요. 이것도 원자핵 내부에서만 나타난 힘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힘은 사실상 중력이 더 크죠. 중력은 질량과 질량 사이,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입자들이 이런 중력을 받게 되는데, 이 중력도 원거리예요. 무한대까지 힘이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힘의 크기는 전자기력이랑 중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 주로 중력을 느끼는데, 힘의 크기는 전자기력이 엄청 커요. 물론 전자기력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긴 하지만, 평소의 경우에는 우리는 다 몸이 중성이잖아요. 근사적으로 다 중성이니까, 전자기력을 안 느끼는데, 가끔씩 이제 대전되거나 정전기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그때 전자기력을 느끼죠. 근데 힘의 크기는 이 전자기력이 매우 크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전자기력을 못 느끼고 중력만 느껴요. 그 이유는 전자기력은 전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둘이 합쳐져서 0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자기력은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상세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 자체도 상세되고, 근데 질량은 음의 질량이 없죠. 항상 이거는 양의 값을 갖는 질량들이고, 그러니까 질량이 많아지면은 차곡차곡 다 더해져요. 물론 이제 이 벡터, 힘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특정한 대칭이 있으면 상세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건 아주 특정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중첩돼서 더해진다. 그렇게 보면 질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력은 거의 다 더해져서, 그리고 질량이 지구나 행성, 별들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질량이 크죠. 커다란 질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력이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별들의 운동은 이런 중력이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질의 내부 구조로 들어갈 때, 그때는 분자 간의 인력, 이런 거는 다 전자기력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힘들은 전자기력인데, 전자기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힘이 4개가 있고, 이거는 그냥 물리를 배웠으면 상식적인 선에서 기본적인 것이 4개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힘들은 주로 전자기력이, 전자기력하고 중력인데 전자기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을, 이런 기본 힘을 4개를 알고 있으면 모든 힘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입자가 3개라면, 3개라면 상황이 많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3개일 때는 일반적인, 수학적으로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개, 5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입자들이,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분자, 원자의 세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개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개선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인 접근을 하거나 하는 건데, 통계적인 접근도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힘에 대해서는 그냥 경험적으로, 또는 배우게 되는 운동법칙에 비교해서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 하고 그것들의 근본적인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일단 그렇게 기본 힘이 갖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devoir? yun4,1,4,0,4,5,4,5,6,0,4,0,4,2,5,5,3,6,4,5,4,7,6,6,5,6,6,5,6,6,6,6,6,7,6,6,6,6,0,3,6.m.